26강 Que souhaitez-vous commenter? 전식으로 무엇을 드릴까요? Bonjour! 안녕하세요. 레전드 프랑스어 첫걸음의 홍영기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응식장에서 주문하고 계산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프랑스어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본문의 대화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ue souhaitez-vous commenter? Je vais prendre une salade. Et comme plat? Je voudrais une entrecôte, s'il vous plaît. Et comme boisson? Juste une carafe d'eau, s'il vous plaît. L'addition, s'il vous plaît. 첫 번째, 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껌는 뭐, 뭐, 같이, 뭐, 뭐, 처럼, 이렇게 비유할 때 쓰기도 하지만 뭐, 뭐, 으로, 으로써 이 뜻으로도 씁니다. 이렇게 종업원이 주문을 받으면서 et comme entrée 또는 et comme plat 라고 할 때는 무엇, 뭐, 으로 라는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는 문맥에 따라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 접속사 e가 등장하죠. 접속사 e로 시작하는 문장은 문어체로는 어색할 수 있지만 회화에서는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종업원이 계속해서 주문을 받아 적을 때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이 마지막에 음료를 주문할 때는 류브드가에를 생략하죠. 앞에서 여러 차례 류브드가에를 사용해서 주문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것을 생략해도 됩니다. 문맥상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 앞에 류브드가에는 생략했더라도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끝에는 실브플레를 꼭 붙여줍니다. 다섯 번째, 라디시오 실브플레라는 표현을 알아봅시다. 이것을 직역하면 계산서 부탁합니다가 되지만 계산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외워두면 좋습니다. 더 정중한 표현으로 Je voudrais 라디시오 실브플레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회화에서는 주로 간단하게 라디시오 실브플레라고 합니다. 그럼 본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ue souhaitez-vous commenter? Je vais prendre une salade. Et comme plat? Je voudrais une entrecoute, s'il vous plaît. Et comme boisson? Juste une carave d'eau, s'il vous plaît. L'addition, s'il vous plaît. 지금까지 배운 내용과 관련한 더 자세한 문법과 표현은 책 레전드 프랑스어 첫걸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 Au revoir! Au revoir! Au revoir! Au revoir! Au revoir! Au revoir! Au revoir!